조용히 하고 떠들지 말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어보라 여보 싫는데 내 아침아 꿈에 딸이 쓸바 함께 온다 그는 불만이 마른 봄처럼 우월 버린나 직접 들어보라 그녀가 그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이젠 모르는가 내가 매일 달리 쓰레기 무엇을 바라든 전혀 소용이 없다 오늘이라고 사랑하는 아버지 허락해주세요 아 남자 나는 이 버무를 정말 포기할 수 없어요 아 커피가 얼마나 달콤한지 천번에 키스보다 더 사랑스럽고 무승 같은 마음보다 더 부드럽다 커피 커피를 마셔야 해 누가 나를 만족시키려면 커피를 따라주어 나 아ilda 아 어 한글자막 by 한효정